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커피 마셔 그거야가 아니라 이거야 잘 볼 수 있어 어? 몰라 근데 그 바다? 바다? 봐나? 바다? 파도 아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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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 됐어? 아 아 뭐지 어때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아 다현 씨, 멀미 나시나요? 한 번 더 멋진 않은 공대는 아니야, 한 번 일어났어 이제 집에 가? 왜? 멀리야 일어났어? 멀리 일어났어 배 안 고파? 조금 이따 먹어 콜라 하나 사먹고 올까? 통화, 한 번 쉬어 물에 막 빠져와 나 오고나서도 한 번도 안 나와서 나오라니까 멀미나 안 나오고 가자 채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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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한 번 너무 Rico 거피 맛있어 채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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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없어. 그릇이 힘이 없어. 볼편나? 나 간다. 그런지 고소공한 게 너무 definition해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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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그게 죽었다? 하! 하! 아 너무 살려놔 할 수 있어 핫 그리고 푸악 오 됐어? 잠깐만 여기에서 롯데마트 뭐하세요? 롯데마트 롯데마트요? 가야시야 사 CRA 사롸 unav사 meats 많은 도입 이런 방역 этой electronics 이랬다 조셔서 조사 그런 방역 denenesar interes Flo 뭐야? 뭐야? 굴 아니야? 굴? 응, 굴 핸드폰 가져가 핸드폰 핸드폰 선물 우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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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엄청 커 봐봐 뭘까 이거 뭘까 안 보고 뭘까 이게 뭘까 뭔지 모르겠어 기본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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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카르거 아니야 달팽이 아니야 골뱅이 같은데 골뱅이? 근데 엄청 크지 구워 머리카락도 여기 소금 소금? 자 어떻게 먹어야 해? 아 그게 있어 이거 이거 먹어줘 고맙습니다 어 이게 하나야? 응 하나야 봐봐 맞아? 응 아 그러니 한국에서 이런 거 진짜 맛있어 껍질 없이 껍질 아니고 껍질 껍질 테두리 테두리 오늘 안 되는데 스톱핑 안 돼 밥 먹고 가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응 테두리 간식 tienen 뱅 염 탈 뱅 염 에그 그냥 염 염 뱅 멍 염 염 염 테두리 염 이렇게? 이렇게? 먹어볼래? 딱! 먹어볼래? 어, 일단? 아니야, 내일 워터카트 가야겠는데... 일단 없어질걸? 빨리 이거 열어줘 먹어보고 싶어 어떡해? 이렇게? 응 아, 안되네 아, 안되네 우리 2시간 남았어? 응 그럼 2시간 더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고 밥 먹자 가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그 초코랑 어, 어 초코랑 커피맛 초코랑 커피맛 또 감자맛 근데... 감자맛? 감자, 어 그런 맛, 그런 아이스크림도 있어? 미안해 감자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 초코랑 커피맛 맛있어 음 무슨 맛이죠? 스트로베리 몰라 음, 초코 맛있어 맛있지? 여기 흐른다, 떠냐 괜찮아 커피 맛있어 흐려 흐려 음 그렇지? 5만원 5천원 5천원 5만원이요? 커피도 맛있는데 그래? 응 많이 벌까? 맛있네 그래 메스키네 로비츠 맛이 없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배스키라빈스도 맛있습니다 맛있어 행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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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좋아 응 강원도가 옥수수도 유명해 근데 감자떡 두개 사야지 아빠도 드실래 그럼 아빠 것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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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좋아하셔 아빠 좋아하셔 아 그래 혹시 안 찐거 있으면 안 찐걸로 달라고요 안 찐거? 어 택배도 있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 찐거래? 어? 이거 없어 안 찐거 어 없어 없어 잠깐만 미안해 나 진짜 사진 찍고 싶어 아 아씨 비쳤나 봐봐 내려서 찍고 와 물 마셔 물도 사오지 그랬어 아씨 그래 사오? 그냥 물? 응 그래 또 가 또 가 아 옥수수 보고 싶었는데 대박 출발합니다 예 출발 나 완전 떡 먹고 싶어요 감자떡 유명해 장원도에서 그냥 감자 떡 감자 떡 어 개꺼워 으으 으으 진짜... 맛있어 맛있어? 어렸을 때 가족끼리 여행 가면 많이 다 먹었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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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전국에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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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스소 엄청 귀여워 엄청 귀여워 깜짝 놀래 좀 마시는데 주소소 별로야 너무 별로야 응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여행이 맛있네요. 맛이 별로라면서요.